안녕하세요 이수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우유가 들어간 메뉴들을 참 많이 드시잖아요. 카푸치노, 카페라테 이런 메뉴들을 참 많이 드실건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카푸치노하고 카페라테 차이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또 라떼 마키아토, 카페마키아토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날씨가 추울 때 카페 가서 이렇게 카푸치노나 카페라떼를 이렇게 드실 때 또 특히 거품있는 카페라떼 이런거 드실 때 온도가 너무 약하다. 또 특히 라떼아트 이런 어떤걸 하는데 가서 커피를 보면 온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게 우유 거품은 뜨겁게는 거품을 못 내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뜨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때요? 충분한 온도 올리는 시간을 충분히 두면 얼마든지 온도는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70도라는 부분을 기준을 잡는데 그 70도라는 것은 뭐냐?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가 바로 70도죠. 그래서 70도를 기준을 잡는거지 70도가 가장 맛있는 온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뜨거운 걸 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커피를 참 좋아하시다 보니까 더 뜨겁게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인드 간 메뉴들은 너무 온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 뜨겁게 거품을 내는 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뜨겁게 거품을 낸 거와 좀 더 우리가 적당한 선, 그러니까 70도 이 언저리에서 낸 거품의 어떤 차이를 제가 맛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도로, 70도로 거품을 먼저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내는 방법은 지난번 거품 내기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그 방법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70도로 먼저 거품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뜨겁게 70도보다 훨씬 더 뜨겁게 거품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건 어떻게 해요? 스팀 밸브를 잠그는 시간을 좀 더 오랫동안 길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정도가 70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더 오랫동안 기다려줍니다. 네. 아주 뜨겁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만 하겠지만 굉장히 지금 제가 만지기 힘들던 뜨겁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품은 아주 곱게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주 뜨거운 상태의 거품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70도 70도 정도의 거품을 냈을 때의 어떤 메뉴를 만들었을 때의 맛의 차이는 어떤지를 제가 한번 또 메뉴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는 80도 여기는 70도 정도의 우유 거품을 낸 거 가지고 메뉴를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직접 온도계로 한번 온도를 확인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은 지금 70도 이쪽은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 80도 80도가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은 제가 오른손에 들어 있는 거는 80도가 지금 넘습니다. 80도가 거의 85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왼손에 두고 있는 건 어때요? 70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거품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실제로 어때요? 이렇게 80도가 넘게 거품을 내도 아주 곱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70도로 해도 거품이 아주 곱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때요? 우리가 온도가 고운 거품은 온도가 낮아야 만들어지고 온도가 높으면 안 만들어진다는 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충분히 얼마든지 뜨겁게도 거품을 낼 수 있다. 단 그러면 이건 어때요? 메뉴를 만들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메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도로 되어온 걸로 가지고 한번 카푸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맛에 어떤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스푼을 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을 올리겠습니다. 거품을 올리겠습니다. 이쪽은 70도로 만든 거 여기는 85도 아까 제가 보셨지만 85도로 만든 거 자 이렇게 두 장의 카푸치로가 만들어졌는데 일단은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온도 고운 거품 온도가 낮아야 만들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 대신에 이 두 개의 맛의 차이는 어떤지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드는 70도 혀가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치 온도가 70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70도보다 낮은 거는 맛을 느끼지만 높아버리면 맛을 못 느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70도로 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즐겼던 그 온도입니다. 아주 뜨겁지도 않고 그냥 핫 음료로서 어떻게 해야 따뜻하다 정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의 지금 카푸치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혀에서 어떻게 해요? 맛이 아주 디테일하게 맛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맛을 감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85도로 데운 걸 가지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5도로 된 오이가 들어간 거 보니까 뜨겁습니다. 커피가 입에 들어가니까 뜨거운데 라이트하다? 가볍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커피 자체가 습맛도 더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0도로 우유 데운 걸 가지고 먹어보면 약간 고소하다. 고소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85도로 데운 우유로 먹으면 그냥 혀가 맛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좀 가볍다? 라이트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목적이 나는 커피가 아까 있는 건 좀 고소한 맛을 커피 맛을 즐기고 한다면 온도가 좀 낮은 게 좋고 나는 진짜 이렇게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혀에서 맛은 좀 덜 느껴주시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 따뜻함으로 먹을 수 있는 목적.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여러분께서 생활하실 때 커피쇼 갔을 때도 주문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좀 따뜻한 걸 보고 싶다면 어때요? 좀 뜨겁게 주세요. 또는 내가 좀 커피의 맛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싶다면 어때요? 조금 온도를 낮게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우유 거품은 온도가 낮든 온도가 높든 얼마든지 거품을 곱게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우유를 뜨겁게 또는 좀 낮게 하는 목적은 바로 맛을 좀 더 느끼고 고소함을 늦게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뜨겁게 먹을 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는 카페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주문하실 때도 이제는 어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바리사님들께 주문하시면 여러분께서 더 즐겁고 행복한 커피를 마실 수가 있겠죠? 고맙습니다.